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메일 한 통을 받고 깜짝 놀라서 급하게 저한테 연락을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메일 내용이 너무 놀라울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메일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영상을 제작하여 널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메일처럼 보내는 메일 주소와 받는 메일 주소를 지인 메일로 왔다고 합니다. 현재 보이는 메일은 제가 임의대로 변경하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메일 주소입니다. 제목, 계약에 따른 지불 제목에서 범상치 않죠? 안녕? 내가 지금 내 계정으로 너한테 이메일 보낸 거 보여? 그래 뭐 간단히 말하면 내가 내 기기에 마음껏 접속할 수 있다는 소리지. 지난 몇 달 동안 널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 어떻게 지켜봤냐고? 그게 말이지 넌 내가 접속했던 성인 사이트에 있던 악성 소프트웨어에 감염됐거든. 아마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난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를 통해서 내 컴퓨터와 다른 모든 기기에도 접속할 수 있었던 거야. 이 말인 즉슨 내가 원하면 언제라도 내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서 널 볼 수 있다는 뜻이지. 그것도 너 몰래 말이야. 내 폰에 있는 연락처뿐만 아니라 내가 남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도 볼 수 있지. 아마 이런 의문이 들지 몰라. 내 컴퓨터엔 백신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뭐 답은 간단해. 내 악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때문이지. 게다가 4시간마다 그 드라이버의 시그니저를 업데이트해서 탐지를 막기 때문에 내 악성 소프트웨어 탐지 프로그램이 잡히지 않는다고. 난 내가 뭐뭐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어. 왼쪽 화면엔 내가 뭐뭐하는 영상이 나오고 오른쪽엔 내가 뭐뭐하는 동안 봤던 영상이 나오지. 이보다 어떻게 더 나빠질 수 있을지 궁금하지. 내가 마우스를 한 번만 클릭하면 이 영상은 내 모든 SNS와 이메일 연락망으로 보내질 거야. 내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내가 사용하는 메신저에 접속해서 포스팅할 수도 있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막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해. 1,45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내 비트코인 주소로 보내.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면 컴퓨터에서 비트코인 구입을 검색하도록. 내 비트코인 주소. 비트코인 주소는 제가 임의로 변경하여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 주소입니다. 내가 돈을 보낸 거 확인되는 그 즉시 영상을 지워줄게. 그게 끝이야. 앞으로 날 볼 일도 없을 거고 이 거래의 기간은 단 이틀 48시간이야. 내가 이 메일을 여는 순간 나에게 알람이 오고 타이머가 작동되겠지. 신고를 하려고 시도해봐도 이 메일과 내 비트코인 아이디는 추적할 수 없으니 헛수고일 거라고 난 이 일에 아주 오랜 시간을 투자해왔고 실수는 절대 하지 않으니 말이야. 만약 내가 이 메시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고 시도했다는 걸 내가 알게 된다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내 영상을 널리 퍼뜨리겠어. 라는 협박성 메일을 받고 지인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유사한 메일을 받으시면 국가기관에 바로 접수 또는 신고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을 이렇게 열어봤을 때 수시로 이메일 비밀번호와 다른 SNS 계정에 관련 모든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고 비밀번호는 특수무자와 영문, 숫자 등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잘 관리하시고 본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